아 상대 삐라님이에요? 삐라님 준다 오랜만이네 아 해킹 빨리 진짜 최근 스타 위주로 방송을 하고 계시던 에스카이 업체 해야지 3,700점이거든요? 하지만 복귀 유저는 매칭 시간을 보고 몰랜다 20분 싫어요? 20분은 좀... 에빠 안냐? 하리오듬 족치미는 삐라가 있다 핫짓이 500개 확인이요 트레이서를 하시는 에스카이 이것점은 개 털려서 윈린 상황 엠피 살살 옵니다 저 참고로 아직 서로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트레피 나이스 어 갈거야 일단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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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여기 트레이자이킹 할 뻔 하하하하하하 아 손보라 트레이자이킹 엠피 있습니다 에에엥 엠피 좁은거 테라빌 왼쪽에 겐지도 해킹 겐지 컷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얘네 자탄 있지 않나 얘들아 좌라 해킹 할 뻔 윈스턴 슈스턴이 해킹 할 뻔 슈스턴이 해킹 할 뻔 진짜 하아 할 뻔 하하핳 올라갈 뻔 하하하하하하 겐지 해킹 나이스 아나님 제가 지켜드렸습니다 소스윗한 남자 트레피 윈스턴이 해킹 나도 좀 누구랑 대화를 하고 싶다 게임하면서 그 뒤로 에스카염님의 활약으로 개틀린 사왕 근데 이게 선브라 왜 계속 딜금인가요 저? 선브라 딜금 필패인데 EMP 있습니다 EMP 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이 제군들 나올 준비가 되었는가? 간다 서리 누워 하얏! 오케이 전화도 한 번 대킹 와 진짜 다 해준다 지오반리님 방금 말 다했나요? 방금 제 플레이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봉스터돌 가자 얘들아 윈선 해킹! 윈선 복화심 좀! 아 지렸습니다 궁있는 윈스턴 바로 해킹 킬팩 해킹 해드릴께요 킬팩 해킹! 킬팩 해킹! 나이스 윈선 궁있다 얘들아 아아아아아아 오자마자 바로 사망띠 야 EMP있다 얘들아 자리아 살려봐봐 대체 오케이 아 씨X 살려주세요 괜찮은 교환이에요 형님 EMP로 갈께 이번에 제니야타 삭제시키고 갑니다 얘네 제니야타 어딨나요? 땡 중견 어딨어? 오른쪽 오케이 확인 그냥 압박이랑 잡을께요 네 하나 원힐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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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송을 져버리네 아 이거 쉽지 않네 역전으로 한번 가볼까 제대로 갑니다 손브라 잘하는 공략 지금 나옵니다 보세요 윈선 방벽을 일단 깨주세요 윈선 턴닉 또 개 털리고 있는 상황 윈선 털리고 있는 상황 와 이거 힐 안 받았으면 내가 이겼는데 좀 깝친다 트레이서야 어? 어? 에임좀 좋은데 얘 근데 뭐야 에임좋다 얘 두 갠깝다 아 개 자식아 아 에스카 님이예요 어?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빅매치인데 나의 숨 불아 제자가 저기가 있었나 엔피 씁니다 트리서! 제자컷! 아 시발 아 시발 아 해킹 일단 제자 잡아놨습니다 나이스 야 아나 어딨어 아나 봐야되더라 아나 컷 오케이 에스카 과거 나의 숨브라 제자 알았어 트리세킹! 제자야 미안하다 아 해킹 씹발 진짜 오 개빡치네 제자야가 아니지 스카 형님 저보다 간찰 많으세요 여러분들 오피셜입니다 스카 형님 예전에 제 숨브라를 보고 이제 그 에이패스 했을 때 딱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한테 도망을 다니는 신세씨만 하하하하하하 스카 형님 뭐하세요 형님 스카 형님 지금 기겁하고 있는 중 이번에 EMP 있습니다 형님들 EMP 각보러 갈게 이거 죽으면 안돼요 뭔데 이거 루니 제자 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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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송도 피 송도 피 송도 피 에스카 형님 에스카 형님의 미친 샷바렛 누가 내리는 팀원들 진짜 지겠는데 게임이 이거 큰일났네 아나 피 아나 피 아나 피 윈선도 피 스카 형님 컷 윈선 컷 아 조야 함 잡아줘 어 하하하하 여러분들 제발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제발 자 라이킹 자탄 못 쓴다 일단 다필 제발 궁 있으면 좀 써보세요 아 뭐야 나이스 C9 시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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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팠지 제발 아 역시 손보라야 아 상대 삐라님이에요? 아 삐라님 진짜 오랜만이네 삐라님 이거 나 나 업체할 때부터 하던 손보라만 하던 분 아닌가 근데 우리가 이했고요 저분만큼 손보라 많이 한 사람도 없을걸 에스카 님이 삐라님 오랜만이라고요 진짜로요 형님 아 형님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를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반갑네 형 아직까지 손보라 잡고 계시다니 요새 월클이잖아요 유튜브 봤습니다 저희 또 유튜브를 보신다고 형님 월클은 아니지만 하하하하 자 우지간 형님 파이팅입니다 건승하십시오 진짜 미쳤네 이렇게 또 너무 진짜 좀 옛날 생각나네요 구독 눌렀어? 뿌 여기 계신 분들은 룰렛 영상 마지막에 이름 써주기 당첨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